시재랑 수후 잘 생각하시면서 말 미처 선생님은 육수 ? 어,,, 너는 그 집이지를요? 내가 집이지를요? 어,,,,,, 저는 Representative계iny 일인데요, 내가 내 다르니전 보양주여야 해요 저는 Caleb에서 그 집이셔죠 워크 오버 타임 그래! 우리말하고 다르죠? 일은 아침, 점심, 저녁, 늦은 아침, 점심, 저녁 우리는 부사처럼 쓰지만, 일은 포문서로 써야돼 워크 오버 타임 워크 오버 타임 워크 오버 타임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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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은 똑같은 사역으로 정리를 하긴 하는데 네버려 둔다는 뜻이 조금 더 있어요